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애니멀과 관련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언급이 되시면 그런데 어쨌든 프러그가 앰피비언과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 발음 자체가 되게 아이들이 재밌었나 봐요. 그런 노래들을 좀 자주 들었던 경우에요. 그리고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내셔널지어가픽 저희는 이 키즈도 있고 리틀키즈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랩북 만드는 거 굉장히 재밌어해서 이번 애니멀스 역시 랩북을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비쉐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 가정에서 엄마표 영어, 영어 품맛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띠임을 네 가지로 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마지막 띠임인 네 번째이고요. 네 번째 띠임은 바로 애니멀스였어요. 아이들이 워낙 동물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배울 점도 많고 알아가는 데 되게 즐거워할 만한 내용이 충분히 많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사실은 한 달뿐만 아니라 이거를 1년 동안도 수업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다양한 얘기를 담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저 영어로 접목해서 소개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4, 5번 정도 만나면서 마무리를 했었어요. 저희가 이번에도 볼케이노스처럼 아이들이 랩북 만드는 거 굉장히 재밌어해서 이번 애니멀스 역시 랩북을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저번 볼케이노스를 만들 때보다 애니멀스 이번 주제를 다룰 때 책을 더 다양하게 많이 봤었어요. 그림책뿐만 아니라 잡지도. 그래서 애니멀스 하면 사실은 내 찌우를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거기에 잡지라던가 그 관련 책 리더스 북이라던가 그게 워낙 잘 돼 있어서 그 책들도 많이 봤고 그리고 이제 랩북도 만들고 그러면서 활동했어요. 노래는 앞전에 화산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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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케이노스 하면서 포시즌 세대에서 배웠는데 그 노래를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것만 틀어달라고 해서 그 노래를 더 많이 들으면서 활동했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연계로 막 엄청 열심히 듣었다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생 때 자주 들었던 그런 노래들을 좀 자주 들었던 경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활용했던 이 랩북 리소스가 있어요. 저도 이거 무료로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걸 어디서 다운받았는지 링크 걸어드릴게요. 저는 원본 파일이 있지만 이 파일을 제공해 주신 분께서 파일을 공유는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그 링크를 공유해달라고 요청을 한 게 있어갖고 링크 공유해 드릴게요. 가입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저희처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그 활동지 보면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싶은지 아이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저도 하고 싶은 것들을 같이 이제 조율을 가면서 선택해서 활동을 했고요. 애니멀을 공부할 때 좀 좋은 게 사전이나 백화사전을 함께 참고하면서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애니멀스의 탑픽을 다룰 때 주니어 인사코피리아라는 책이 제가 소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것도 예전에 영상통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공부로 진행을 했었는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이 책이 또 워낙 너무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이 책 같이 봤어요. 되게 자주 수업마다 봤고요. 그리고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내셔널 디오가픽 저희는 이 퀴즈도 있고 리틀 퀴즈도 있거든요. 이거 다 소장하고 있어요.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프로젝트성으로 할 때 계속 레퍼런스 차원으로 소환해서 읽기 좋은 잡지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게 아니고 관심 있어 하는 탑픽을 찝어서 그 내용만 간략하게 읽고 넘어가는 그런 식구예요. 그래서 좀 스킨돌을 하면서 좀 관심 가는 것들. 예를 들어 여기 캣이 있는데 눈동자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또 되게 신기하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캣 has cool eyes 이러면서 이제 기사 살짝 살펴보고 아이들도 나름의 또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수다도 함께 나누면서 수업 진행했어요. 그리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저는 아이들에게 오늘은 어떤 책을 읽고 싶은지 한 권씩 골라와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수업 주제와 관련된 거나 아니면 관련이 없어도 괜찮다고 전 얘기하거든요. 그냥 꽃에는 그날의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딸은 아니었고 저희 딸 친구가 이 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책도 되게 재밌거든요. Bombs in the Night 이란 책이에요. 이 책은 스켈레첸스가 나오기 때문에 좀 할로윈 때 할로윈 시기 때 많이 꺼내보는 책인데 저희 둘째 친구가 이 책을 꺼내와가지고 반갑다 오랜만에 보내 그러면서 같이 읽었던 책이에요. 이 책 역시 제가 공구로도 진행했었고 책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랩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고오버를 하자면 우선 보캡 관련으로는 해외에서는 좀 그렇게 공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캐리거라이즈를 조금 명확하게 하고서 애니면스를 배운달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강아지, 고양이 이런 식으로 먼저 배우잖아요. 그런데 좀 느낌에 그들의 학습 방법은 무슨 과인지를 먼저 캐리거라이즈를 한 다음에 거기에 속하는 애니면스가 누구인지 이거를 조금 어렸을 때부터 배워요. 우리나라는 그거를 중학생이 돼서야 그렇게 분류를 하면서 배운다면서요.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영어로 애니면스에 대해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분류를 먼저 배웠고요. 그래서 랩타일, 버즈, 피쉬 또 뭐 있죠? 매모, 그리고 앰피비언 이 앰피비언이라는 단어가 꽤 어렵잖아요. 발음이 그런데 어쨌든 프라그가 이제 앰피비언과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 발음 자체가 되게 아이들이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앰피비언, 앰피비언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랩타일스 안에는 어떤 애니멀스가 있는지 매몰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하나둘씩 배워나갔었어요. 보통 자료 중에 얘네들이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써보자. 외우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피쉬, 앰피비언, 매몰, 랩타일, 버드 이렇게 한 번씩 쓱 써보기도 했고요. 이것도 이제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애니멀에 대해서 배울 때도 나오지만 공룡에 대해서 배울 때도 얘네들로 이제 구별을 하잖아요. 우리가 초식동물 이런 거로. 그리고 뭐 라이프 인어 트리 그래서 얘네들 애니멀스에 대한 이름들도 이제 조금씩 알아야 되니까 얘네들 그러니까 뭐 스크롤, 버드, 아우, 먼키, 스파이더, 스네이크 이런 애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으로도 나눴어요. 그래서 인 디 오션, 인 디 정글, 인 디 포스트, 인 디 던 드라, 인 디 펀드, 인 디 데 데서트. 그래서 여기에 얘네들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색칠해가지고 붙이면서 이름들 쓰게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인 디 오션에는 웨일, 옥토퍼스 대표주자로 배웠고요. 인 디 정글 그러면 먼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운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여기에 베어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먼저 딱 베어를 보더니 이 자료에서는 베어가 텅드라에 있기를 바라면서 그러니까 폴라베어를 생각하고 이제 제작이 된 것 같은데 저희 아이들은 벌써 갈색으로 색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인 디 포스트 로 왔어요. 엄마 민수야 베어를 브라운을 했는데 사실은 폴라베어 텅드라에는 폴라베어는 이제 미싱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인 디 포스트에는 아우 포크스 베어 이렇게가 있다. 그러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월드 맵 오브 애니멀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어떤 동물들이 사는지 그래서 앞전 theme 3에서 컨티넌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세븐 컨티넌스에 대해서 다시 리뷰하면서 애니멀스 어디 사는지 같이 이제 얘기 나누면서 부착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게임처럼 있는데 여기 예를 들어 my neck is so long it might make you laugh I'm taller than most because I'm a 그러면 giraffe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게끔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부착까지 했어요. last one I swing from the trees bananas taste great you think I'm a monkey but I'm on bravuta very good bravuta okay so let's look at the picture one more time and point out what they are Violet your turn bear make dress bravuta 여기에 I hibernate minter 여기 나오는 hibernate 이라는 단어가 아이들 그런 그림책이라던가 책들을 통해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겨울잠 자는 거 네 그래서 최근에 매직 스쿨버스 거기서도 hibernate 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했어요. 이 활동을 하다가 거기 그 책에서 나왔던 그거 기억난다고 그럼 그 책 가지고 와서 또 같이 읽고 좀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죠. 네 그래서 애니멀 관련으로 이제 활동할 때도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이제 애니멀과 관련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언급이 되시면 다 소환이 가능한 거예요. 뭐 매직 스쿨버스도 많이 봤고요. ORD에 나오는 것도 소환해서 보고 하여튼 볼 수 있는 거리가 많아서 주제로 삼기 너무 좋은데 저희는 자양한 책과 이렇게 랩북을 만들면서 활동을 했어요. 저희 가정에서 활동했던 내용 다섯 개의 영상 통해서 정리해봤어요. 가정에서 이런 수업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 저희 가정에서처럼 잘 활용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을 마지막으로 엄마표 영어 교육 커리큘럼 만들면서 영어 품아시 식으로 진행했던 내용 공유해드려봤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